내받니 내받니 비타민 꽃 찾으러 왔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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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꼴찍이야 으아 너무 못하나 여러분 사랑해 어 얘들아 어떡해 큰일났다 아냐 이거 쉬워 하면 뭐야 봤어! 통했어 이건 뭐 근본 놀랬어. 이러면 데뷔 안 했지. 렛츠고! 야 이리 와. 그래, 그래. 어휴 형. 아까 잘했다. 어휴 형 뭐야? 야 지민이. 지민이 형 지금 황수야 황수인데? 지민이 형 다시 갑니다. 지민이 형 다시 갑니다. 다들 힘이 세. 힘이 돼. 지민이 형 넘어졌습니다. 호기 다 끝났다 지민아. 아, 마지막 하나. 들렸나? 배고프네. 아이 배고프네. 오! 괜찮아? 좀 이따 라면 줄게 와 진짜 이런거 조금 민망한데 진짜 미안해!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화장실 나오고 싶어요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아니 목이 너무 건조해서 물을 너무 많이 갔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목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왕쇼 다 먹었지? 얼마나 웃었까요? 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있습니다 나 괴롭히려고 앉았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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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나미를 마음을 본가? 수고했어?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띠링 내 아들 내 아들 마음이 있다 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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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애기야 가자